여러분 여기는 가시리에요. 제주도 가시리. 녹산로라고도 하지요.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요. 녹산로 가시리 길 쭉 따라서 유채꽃, 벚꽃도 만발하는 그런 명소죠. 근데 지금 23년도 3월 10일 오늘 날짜 궁금하시죠 여러분? 황당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크크 바나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같이 가서 보시죠.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양 옆에 녹색 풀들 보이시죠. 이게 유채꽃인데 아직 꽃이 거의 안 올라왔어요. 그래서 좀 별로 없네요. 그리고 벚꽃들도 아직 피질 않아서 그냥 나무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오늘 3월 10일자 녹색밖에 안 보이네요. 거의 노란색은 거의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아직은 꽃 구경 오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최소 한 2주 정도는 더 있어야. 아유 돼지 냄새인지 소 냄새인지 많이 나네. з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시리 녹산로 유채꽃 벚꽃길을 같이 오늘 날짜 보셨습니다. 오늘 이후에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최소한. 그 후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